안녕하세요. 손해나의 서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운명학이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삶을 움직이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주팔자는 타고나는 거라고 믿고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타고난 사주팔자를 극복하고 부와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타고난 팔자를 뛰어넘는 돈복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 포춘 이 책의 저자 김동완 교수는 사주 명리학의 대가이자 동양철학 박사입니다. 그는 30년간 상위 0.1% 인물들을 분석하면서 인생에 불을 더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사람의 기질마다 성공과 불을 부르는 전략이 다르다고 주장하는데요. 거기에서 모두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들만 모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돈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책을 읽으며 여러분의 운명에 돈복에 더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사주 팔자를 파헤쳐 운명을 경영하라.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라. 누구의 사주 팔자가 되었든 거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세상에 단점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찾아내 이것이 잘 발휘되고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만의 성격, 나만의 직업 적성, 나만의 직무 역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그것에 맞는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하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장점을 찾았으면 이번에는 단점도 찾아내 그것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단점을 훌륭하게 보완할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고 세계의 많은 축구팬들이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는 오른발 잡이였는데 계속 왼발을 사용하도록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반드시 왼발 먼저 올라가도록 하고 양말을 신을 때도 왼쪽 발부터 먼저 신도록 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오른쪽 신발 안에 압정을 넣어 오른발로 축구공을 차면 압정에 찔릴 수밖에 없게 어쩔 수 없이 왼발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연습 때도 항상 오른발 한 번 연습하면 왼발은 그의 1.5배 정도 더 연습하도록 함으로써 오른발의 장점은 잘 살리되 왼발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려는 노력을 지속했다고 한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긍정적인 사람이 운도 잡는다. 운을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은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텐데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산다. 지금까지 3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상담해 오면서 내가 느낀 것 또한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삶 역시 항상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가령 내 인생은 안 풀린다거나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못 벌고 있다면서 늘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하기보다 사주팔자가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점집을 돌아다니며 구슬하고 부적에 의지하며 심지어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한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구슬하고 부적을 사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 요구하는 돈을 헌납하느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보아왔다.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운도 따르고 또 그 운을 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복권도 그것을 사는 사람에게 행운이 오지 사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복권 당첨의 행운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사주의 장점이란 곧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으며 자신을 알고 타인을 이해하는 사람이 운을 잡을 수 있다. 나는 사남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농사를 지으시고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사일도 하셨는데 워낙 자식이 많다 보니 보통 힘든 삶이 아니었다. 막내인 나를 낳고 키울 무렵에는 더 많이 힘드셨다고 한다. 다행히도 내 누나와 형들은 공부를 잘했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한의원과 서당을 하셨지만 돈벌이가 잘 되지 않아 무능했던 할아버지를 어머니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할아버지를 꼭 빼닮은 막내 아들인 나도 좋아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나한테 장점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한테도 사람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주고 상담해 주는 것과 같은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누구나 자신을 잘 알면 반드시 장점을 찾아낼 수 있다. 사람을 포함해 세상 모든 것에는 단점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장점도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어느 한 분야의 재능은 가지고 있다. 정원의 석축이나 재방의 돌담을 쌓는 작업을 해보면 버릴 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큰 돌, 작은 돌, 잘생긴 돌, 못생긴 돌 모두 제각기 쓰임새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의 리더라면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과 능력과 재능을 잘 파악해야 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 구별하되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저마다의 특색에 맞게 적재적소에 중용할 책임이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운빨을 결정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소금이다. 지구의 7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바다는 소금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소금이 없다면 인간과 지구는 생존 자체가 어렵다. 두 번째는 황금이다. 황금, 즉 재물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다. 물론 과학의 재물을 욕망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독일 속담에 황금의 아름다움보다는 하늘에 있는 별의 아름다움을 보라 라는 말이 있다. 황금의 아름다움, 즉 돈에 연연하지 말고 별의 아름다움, 즉 꿈을 가꾸라는 의미가 아닐까 한다. 개그맨 김재동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황금의 아름다움보다 하늘에 있는 별의 아름다움보다 내 발밑에 있는 꽃의 아름다움을 봐라. 먼 곳의 아름다움을 줬기보다 바로 내 발밑, 즉 나와 내 가까이의 연을 맺고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보라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분야 중 하나가 행복에 관해서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행복이란 좋은 사람과의 관계 맺기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만큼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번째 금은 바로 지금이다. 많은 분들이 나를 찾아와 묻는 것 중 압도적인 질문이 언제쯤 큰 돈을 벌까요?이다. 내년에는 큰 돈을 좀 벌까요? 5년 뒤에는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하는 식의 질문은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지금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는 누구이고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면 미래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은 없고 지금 힘들게 노력하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나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달라는 사람들만 많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내지 않고서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 운도 당연하다. 큰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 1년 뒤,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큰 돈도 벌고 성공의 기쁨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산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이병헌 주연의 번지점프를 하다 라는 영화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 영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한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인연은 지구에 바늘 하나를 세워놓았는데 우주에서 던진 미랄이 그 바늘 위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확률만큼이나 대단하고 소중하다는 것이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라. 그들과 내가 지금 동시대에 같은 나라, 같은 지역,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엄청난 인연이다. 행복의 가장 우선 조건이 좋은 사람과의 관계 맺기라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소중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인연들이 곧 내게 돈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무기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평생 동안 세 가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한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가장 값진 시간은 언제인가 톨스토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며 가장 값진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한다. 인간관계는 작은 인연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람의 성격이나 인간관계를 과일에 비유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과일들 중에 수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포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또 복숭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내가 복숭아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 복숭아가 나쁜 과일은 아니다. 과일은 그냥 다 과일일 뿐이다. 그럼에도 내가 싫어하는 과일은 나쁜 과일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의 성격도 똑같다. 이런 성격이 있는가 하면 저런 성격이 있듯 각자 다르게 생긴 얼굴만큼이나 성격도 제각각이다. 요즘 16가지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지표인 MBTI에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상대방을 좀 더 잘 이해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현상일 것이다. 또한 나의 성격을 상대방에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 모든 바탕에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기대하는 강한 바람이 깔려 있다. 과일마다 그 맛이 다르듯이 사람도 저마다의 사주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는 대학교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다. 처음에는 임상을 위해 집을 나왔는데 나와서 살다 보니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져 등록금부터 생활비, 용돈 등등 모든 것을 나 스스로 책임졌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늘 힘들었고 그로 인해 생활고에 늘 시달렸다. 어려운 생활이 오래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이곳 저곳을 떠돌다가 작은 간이역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했다. 자살을 결심했던 것이다. 간이역 의자에 쪼그리고 누워 있는데 새벽녘이 되었을 무렵 누군가 내 주머니를 뒤지는 것이 느껴졌다. 어차피 죽기로 결심한 마당에 누가 내 주머니를 뒤진다 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느냐고 생각했다.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얼마 뒤 일어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지폐 세 장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분의 따뜻한 선의의 감동에 죽기로 결심했던 마음을 고쳐먹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과 위로를 주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그분을 향한 나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죽음을 결심하고 마지막 밤을 보내던 그 순간 한 귀인의 손길로 다시 삶의 희망을 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사주에는 행복과 희망의 작은 불씨가 함께 담겨 있다.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삶을 산 대표적인 예로 경주 최부잣집을 꼽을 수 있다. 이 집안은 200년 이상 부자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부자로 살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도 이 집안은 공격을 받지 않았다. 대대로 후손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 집안만의 철학이 있었는데 모두 그 덕분이었다. 첫 번째 철학은 과거는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돈, 벼슬 두 가지를 다 가지려는 것은 욕심이며 돈은 이미 충분하니 벼슬까지 탐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두 번째 철학은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는 것이었다. 꼭 필요한 3천석 정도만 쓰도록 했는데 그마저도 천석 정도는 집안에서 사용하고 다음 천석은 손님들에게 쓰도록 하고 나머지 천석은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다. 세 번째 철학은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모두가 어려운데 남의 피눈물 같은 땅을 사들여 부자가 되려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었다. 네 번째 철학은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었고 다섯 번째 철학은 며느리들은 시집 온 지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게 하라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여섯 번째 철학은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경주 최부잣집만의 철학에는 자신들은 몸소 근검을 실천하며 살되 남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이들은 후에 독립운동의 모든 재산을 기증하는 대단한 공로를 남기기도 했다. 한 집안이 그렇게 오랜 세월 부자로 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철학이 깔려 있었고 또 그 철학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베푸는 행위는 받는 사람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든다. 만약에 경주 최부잣집 사람들이 욕심이 차고 넘쳐 흉년에도 재산을 늘리고 벼슬을 탐하며 이웃에게도 절대 베풀지 않고 살았다면 아마 밀란이나 전쟁 시에 가장 먼저 침탈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의 베푸는 행위가 언제나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하자. 베푸는 삶이 가져다주는 존재의 이유 프랑스 국민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 7번이나 1위를 차지한 피에르 신부는 가톨릭 사제 신분으로 레지스탕스와 국회의원이 되고 빈민 구호 공동체인 엠마우스 공동체를 설립해 평생 빈민운동에 힘쓴 인물이다. 그의 책 단순한 기쁨에는 그의 이런 경험담이 담겨 있다. 한 청년이 자살 직전에 피에르 신부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고통, 사회적 낙오 등 모든 상황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피에르 신부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깊은 공감과 동정을 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충분히 자살할 만한 이유가 있군요. 이 정도의 상황과 환경이면 그 누구도 살 수가 없겠네요. 자살하세요. 그런데 죽기 전에 나를 한번 도와주시고 나서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청년은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신부님이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신부님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피에르 신부의 요창을 수락했다. 피에르 신부가 주로 하는 일은 집 없는 사람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었다. 청년은 신부 곁에서 그가 하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도왔다. 얼마가 지난 뒤 청년은 피에르 신부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다. 신부님, 이제는 자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신부님께서 제게 돈을 주셨거나 살 수 있는 집을 주셨다면 아마 저는 자살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돈은 며칠 지나지 않아 다 썼을 것이고 집이 있다고 해도 저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만 가득했으니까요. 그런데 신부님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신부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니 신부님과 같이 일하고 섬기면서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고통, 사회적 나고 등으로 죽음을 선택하려던 한 청년이 누군가를 돕는 행위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다. 행복은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채우려는 데에 있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보다 큰 부자이며 행복한 사람이다. 운이 좋아지는 일곱 가지 방법 운은 실천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쉽게 말해 복권도 구입하는 사람만이 당첨될 수 있듯이 운 또한 바라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나는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을 연구했다. 그 결과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특징과 운이 나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냈다. 그 방법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운이 좋아지는 첫 번째 방법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자신의 운을 행운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운도 찾아오는데 자꾸만 나는 왜 이렇게 뭐든 안 될까 왜 이렇게 매일 힘들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려 하기보다는 자꾸 무언가에 의지하려 한다. 그런 사람들은 운을 회피하거나 바꾸기 위해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사이비 종교나 가짜 역술가, 구시나 부적 등에 빠져 돈과 시간을 낭비한다. 행운을 찾으려다 오히려 불운을 불러들이는 격이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만이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행운을 잡으라는 것이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우주의 모든 양 에너지와 모든 음 에너지를 합친 우주 에너지의 총량은 제로다 라고 말했다. 세상의 모든 행운과 불운의 합도 제로다. 이 말은 곧 행운과 불행은 늘 같이 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운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운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언제든 이 두 가지가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스스로 그 행운을 잡고자 한다면 반드시 잡을 수 있다. 네 번째 방법은 행운의 반대인 불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불운이 없는 사람은 없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현대의 정주영 회장도 자식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다. 그렇듯이 이 세상 최고의 부자나 최고의 위치에 있는 리더들에게도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따른다. 이 불운을 빠르게 잊고 긍정적인 모습을 가질 때 나의 행운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 그의 나이 39세 때의 일이다.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에게 갑자기 소아마비라는 병이 찾아왔다. 우울감에 빠진 그는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비가 그치고 햇볕이 아주 맑게 빛나던 어느 날 아내가 그를 휠체어에 태워 정원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러고는 루스벨트에게 하늘을 봐요. 비가 내리다가도 이렇게 밝게 개인 날도 있잖아요. 당신에게도 이런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루스벨트는 아내에게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나를 사랑할 수 있겠소. 라고 물었다. 아내는 나는 당신의 두 다리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한 것이니 걷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루스벨트는 아내의 말에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정치활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4선 대통령이 될 만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누구에게든 불운은 항상 행운과 함께 온다. 불운을 극복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행운이 기다리고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징동닷컴이라는 회사가 있다. 중국에서 알리바바 다음으로 큰 회사라고 하니 규모가 엄청 큰 곳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우한 지역이 완전히 봉쇄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자 징동닷컴은 그런 상황을 기회로 삼아 배달 로봇을 실험했다. 봉쇄로 인해 차도 없고 사람도 거의 없다시피 해서 실험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징동닷컴은 무인 로봇 배달을 실험함으로써 불운을 기회로 삼은 것이다. 운이 좋아지는 다섯 번째 방법은 운이 좋은 사람과 만나라는 것이다. 운명학에서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등의 이야기를 자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귀인이 어떻게 생겼으며 누구인지 알 도리가 없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귀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과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들이다. 책 속에서 수많은 운이 좋은 사람들, 귀인들을 만날 수 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면 나의 운도 좋아진다.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유명한 영국 탐험가가 있었다. 그는 27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 횡단을 도전했다. 그런데 남극에 거의 도착할 무렵 얼어붙은 남극의 한복판에 갇혀 꼼짝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다행히 배 안에 어느 정도의 식량이 있었기에 셰클턴과 탐험대는 9개월간 버텼으나 봄 사이에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셰클턴은 횡단의 목표를 잡고 전원 모두 무사히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목표를 바꾸었다. 그리고 그는 힘든 상황에서 모든 대원들을 모두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에 성공했다. 얼음에 갇히고 1년을 바다에서 표류하고 타고 있던 배가 부서지는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며 셰클턴은 630일 만에 탐험대와 함께 귀환했다. 탐험에 참가했던 27명의 대원들은 셰클턴이라는 귀인을 만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운이 좋아지는 여섯 번째 방법은 자신의 행동과 환경을 변화시키라는 것이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신문을 정독하거나 유익한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운동이나 명상을 하는 등 행운을 부르는 행동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일곱 번째 방법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것이다. 투자의 규제의 워런 버핏은 늘 자신만의 점수표로 스스로를 평가했다고 한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어떤 직무 역량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성공 확률이 몇 배 높다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으로 평가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능률도 떨어지고 운도 잡을 수 없으며 성공할 가능성도 낮다.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 행복한 사람에게 운이 온다. 운은 불행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에게 온다. 사람이 늘 불안에 있고 부정적이거나 우울에 있으면 절대 행복이 찾아오기 힘들다. 다음은 조선시대 3대 청백리 중 한 사람이었던 오리 이원익 선생이 자손에게 물려준 16자 좌우명이다. 무원어인 무호어기 지행상방 분복합의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나쁜 점이 없도록 하고 뜻과 행실은 남보다 나은 사람과 견주고 분수와 복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이와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다. 하지만 돈이나 복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고 실력이나 행동 등은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해야지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그것이 행운으로 바뀔 수 있다. 대인관계를 통해 운을 부르는 방법 운을 부르는 방법 중에 대인관계를 통해 운을 부르는 열 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을 많이 만나라. 씨를 많이 뿌릴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둘째, 긍정적인 사람을 많이 만나라.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일이 많아지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셋째, 상대방을 칭찬하고 존중할수록 다시 내게 돌아온다. 넷째,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라. 경청을 잘할수록 소통이 빨라진다. 다섯째, 배려의 섬세함은 확장하고 비판의 사소화함은 버려라. 여섯째, 자신 스스로를 통제하며 만나라. 일곱째, 대인관계 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만나라. 집착을 버리고 거리를 둘 때 대인관계가 확장된다. 여덟째, 타인의 뒷말을 하지 말라.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아라. 뒷말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아홉째, 자신은 이익을 보면서 타인을 손해보게 하지 말라. 열째,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절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라. 운을 부르려면 사람을 많이 만나되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하며 칭찬을 아끼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 단점을 꼬집어 비판하기보다 장점을 발견해 칭찬하는 것이다. 그 칭찬과 존중이 언젠가 내게 다시 돌아온다. 좋은 대인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집착하거나 과한 행동은 대인관계를 위험하게 만든다. 자기 통제를 통해 적절하게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인관계의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뒷말은 일체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소한 뒷말로 사이가 소원해질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사람을 만날 때는 무조건 이익만 보려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만나야 한다. 서로가 윈윈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타인은 손해를 보든 말든 항상 나만 이익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 성공도 불가능하고 돈을 벌지도 못한다. 그리고 세상에는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한 존재이므로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좋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